안녕하세요? 사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JTBC 드라마 경우에 숨은 OST 우연인가요 전화하려고 했는데요 이 노래를 듣자마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잊지 못한 하루 그 눈빛 네 온기 함께 걸었던 그 거리 그 떨림 전부 다 우연일까 그 작은 떨림 아끼고 제가 또 연이 깊은 웅성호 씨를 주연을 맡은 드라마라서 더욱 더 열심히 했고요. 이번부터 역시 우연일까 그리고 또 경외수 제가 경외수까지 많은 시청과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때는 몰랐어 모든 계절 속에 네가 있던 건 이제 알았어 이 노래를 듣지 못한 하루 그 눈빛 네 연기 내게 입 맞추던 입술 그 떨림 전부 다 우연일까 그